안녕하세요. 10시스템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파트너사인 모사 네트워크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동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10시스템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10시스템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분 정도 짧은 저희 10시스템 네트워크 파트 소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목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제공업체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5천만대 이상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했고 70개국 이상의 고객들에게 유통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의 시스템은 목사의 국내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 비터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산업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동화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며 목사 제품의 국내 유일의 공식 보증 수리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술 지원 인증, 네트워크 설비 인증, 기술 교육 훈련 인증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처벌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열 시스템은 파트너사분들과 같이 동반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단단히 다져놓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파워 오토메이션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션 파트너 두 번째 세션은 저희 안재수 팀장께서 진행해 주실 파워 오토메이션 모사 테크놀로지 앤 솔루션 세 번째 세션으로 글로벌 서세스 케이스 이후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20명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0분께 보조배터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션 파트너입니다.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협회들인데요. 첫째로 목사는 전련만 분야 국제 표준화 워킹그룹인 IEC TC57, 워킹그룹 10 멤버이고요. 여기서 워킹그룹 10은 변전소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통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CIGRE, 시그레라는 국제 대전력망 협의회에서 단체 멤버로 있습니다. 시그레는 1921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어 전 세계 전력회사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력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 101개의 회원국이 있고요. 1250개 기강 및 1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2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목사를 포함한 지멘스, ABB 등 전력 스위치 벤더 간의 세미나로 IEC 61850 장비 간 규격을 준수하고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상호 운영성을 확인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지능형 전력망 국제 사용자 그룹인 UCALUG IOP 및 PACK 월드에서 PRP HSR 기술 및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모사 PTG503 모델과 PT7728 PTP 스위치를 다른 밴더의 제품과 상호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여 다른 밴더와 최상의 퍼포먼스와 최상의 호환,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사는 세계의 많은 파워 스카다 파트너와 기술 협박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오늘날까지 월드와이드에 성공적으로 모사 제품이 적용된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인도 외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사는 7,500개 이상의 성공적인 변전소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330kV 이상의 초과 부터 35kV의 저하 변전소까지의 적용 사례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퍼블릭 유틸리티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고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사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 아래 모사 링크 주소가 있으니 모사 홈페이지에서 레퍼런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전력 자동화를 위한 강범위한 모사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레일, 스마트 그리드, 오일앤 가스, 스마트 트래픽,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마린 등에 적용 가능한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 산업용 컴퓨터, 리모트 I.O와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에는 산업용 스위치, 라우터, IC62800-3 이더넷 스위치, 미디어 컨버터, 시리얼 디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산업용 컴퓨터에는 엣지 컴퓨터와 산업군별 컴퓨터가 있고 리모트 I.O와 다양한 게이트웨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이외에도 여러 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세 가지의 키 리딩 테크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IEC62439의 PRP-HSR 기능 두 번째로 중앙관리가 가능한 MMS 서버 세 번째로 다운타임을 줄여 빠른 유지 보수를 가능케 하는 프로 액티브 모니터링 기술이 있습니다. 전력 자동화에서는 세 개의 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리뉴얼 에너지, 크리티컬 파워가 있고요. 크리티컬 파워라는 용어는 최근 스마트 스트럭처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 생산부터 분배까지를 보여주는 심플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림의 제너레이션,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부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전력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여의 시스템은 솔루션 파트너마와 협업하여 전력 자동화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재수 팀장께서 파워 오토메이션, 모사 테크놀로지 앤 솔루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 시스템에서 산업용 네트워크 제품 기술전을 맡고 있는 안재수입니다. 이번 순서에는 파워 오토메이션을 위한 목사의 기술과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파워 오토메이션 분야의 4가지 크리티컬한 변수를 포커스하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내구성, 통합성, 관리성, 사이버 시큐리티가 그것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는 계층화인데요. IEC 61850은 3개의 레벨의 장비, 그리고 그 사이 2개의 버스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네트워크로 갈수록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통해 디바이스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베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추가가 용이하도록 모듈 방식이나 확장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업용 이중화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 이중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보안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IEC 61850은 미션 크리티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송 시간이 보장된 고속통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복구 시간의 요구사항도 정의하고 있는데, 옥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중화에 대해 먼저 살펴볼 건데요. 시스템 업타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이중화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측에 보시는 액티브 액티브 듀얼 백본 디자인입니다. 모든 녹색 상자의 IED는 백번망의 두 개의 연결을 갖고 있죠. 둘 중 어떤 경로에 스위치가 문제가 발생해도 나머지 경로가 계속 백업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액티브는 스위치 오버타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구 시간이 0이라는 얘기죠. 한 경로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링 토폴로지는 링 디자인을 이용해 모든 장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트워크의 복구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변전소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타이밍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는 어떤 것들이 함께 통신할 때 필요로 하는 시간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카다와 IED는 딜레이 시간이 800ms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 복구 요구 시간은 400ms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면 하단에 있는 두 항목 프로세스버스의 버스바 프로텍션이나 심플 밸류 트래픽 통신에는 0ms의 복구 시간이 요구됩니다. 예 0ms가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달성해야 될까요? 이 표에서 보시는 산업용 이더넷 표준들은 네트워크 이중화와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실 겁니다. RSTP나 MRP를 비롯한 다양한 이중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IEC 62439-3에서 규정하고 있는 PRP와 HSR이 제로 리커버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IEC 62439는 공개된 스탠다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에 반해 어떤 특정한 벤더의 고유한 프로토콜은 고객에게 선택의 제약을 주게 될 수 있죠. PRP는 패러럴 리던던시 프로토콜입니다. PRP의 주요 특징은 트래픽을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분리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랜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쪽 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는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복구 시간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HSR이 있습니다. High Availability Simless Redundancy의 약자입니다. 그냥 의미 표현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화 프로토콜에서 제로 리커버리나 범플리스, 심리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HSR은 PRP와 비교할 때 약간 다릅니다. 스위치 오버타임 없이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 HSR은 링의 양쪽으로 복제된 프레임을 보냅니다. 링에 어떤 디바이스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링 안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다른 쪽 방향으로도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PRP는 듀얼 백본 디자인입니다. SAN, SAN은 싱글 어테치 노드를 말하고요. 실제로는 프로텍션 릴레이나 IED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스는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 릴레이를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은 서킷 브레이커에 연결된 컨트롤 유닛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텍션 릴레이는 프로텍션 커맨드 메시지를 보내서 서킷 브레이커에 액세스해서 전원을 차단하라고 명령을 보낼 수 있죠. 이때 레드박스를 통해서 두 개의 경로로 명령을 동시에 보냅니다. 레드박스는 세 개의 링크를 갖고 있습니다. 블루는 인터링크, 레드는 랜 A 쪽으로 연결되고 그린링크는 랜 B에 연결해서 그래서 두 개의 백본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 릴레이가 명령을 보내면 레드박스는 패킷을 복제해서 각기 다른 랜을 통해 패킷을 보냅니다. 도착지에 레드박스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 다른 랜에서 두 개의 같은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레드박스는 나중에 도착한 패킷은 버리고 단지 하나의 커맨드만 도착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랜 A 쪽의 스위치나 케이블에 어떤 통신 문제가 생겨도 랜 B를 통해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통신에서는 문제 없이 도착지에서는 계속 커맨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HSR은 링 토폴로지입니다. 아마 터버링이나 스탠다드 RSTP 링 토폴로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리커버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터버링은 20ms이고요. RSTP는 네트워크 디자인에 따라 50이나 100ms, 심지어 초단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바 프로텍션 같은 데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HSR이 개발됐습니다. 소스에서 프레임을 보내면 인터링크를 거쳐서 두 개의 프레임이 랜 A, B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같은 프레임이 순차적으로 도착지 레드박스에 A, B 포트로 들어오는데 그 중 하나의 프레임을 도착지의 장치에 전달하고 나중에 들어온 프레임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원래의 프레임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중간에 링 안에서 하나의 연결에 문제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통신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경로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어떤 패킹 소실 없이 잘 받을 수가 있죠. IEC 62439에는 두 가지 확장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쿼드박스인데요. 네 개의 쿼드박스를 이용해서 두 개의 링 사이에 제로 리커버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커플링은 HSR링을 PRP 백본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죠. 우리가 HSR 커플링이 필요한 이유는 네트워크의 계층화와 확장성의 두 가지 목적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통합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PRP-HSR 아키텍처를 결합하는데 이는 PRP와 HSR의 장점을 모두 채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는 PRP-HSR을 적용하는 변전소 네트워크 디자인의 전용적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로세스 베이에서 보면 왼쪽은 기존에 존재하는 베이의 아이디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디들은 네이티브 PRP-HSR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들을 RSTP로 레드박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사의 레드박스나 PRP-HSR 스위치는 RSTP 그룹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현장들은 아이디들이 이미 오랜 기간 가동해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년 이상 그 경우에 아이디들은 아마 PRP-HSR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베스 시나리오는 각 아이디마다 한 개씩의 레드박스를 연결해서 HSR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모든 아이디에 레드박스를 하나씩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디가 RSTP를 지원한다면 그것을 목사의 PTG500 시리즈 레드박스에 연결해서 RSTP 그룹핑을 구성해서 더 신뢰성 있는 HSR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뉴베입니다. 예를 들면 22kV나 33kV, 100kV 등의 다양한 베이집이죠. 새 아이디들은 이미 HSR링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는 아이들끼리 함께 연결해서 HSR링을 형성을 하고 목사의 PRP-HSR 스위치에 연결해서 HSR링을 완성하면 됩니다. 또한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커플링 기능을 이용해서 듀얼 백본 LAN-A와 LAN-B에 연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커플링 기능으로 PRP 백본의 HSR링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 쪽의 스테이션 버스를 보면 보통의 컴퓨터들은 PRP-HSR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컴퓨터는 이중화를 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려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RP-HSR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SCADA는 네트워크 이중화를 모니터링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의 솔루션은 컴퓨터의 레드박스를 연결해서 LAN-A와 LAN-B에 연결을 하거나 또는 목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 컴퓨터는 PRP-HSR을 재원하기 때문에 PRP-HSR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PRP-HSR 데모키트의 시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시스템의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목사 PRP-HSR 데모킷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이 레드박스라고 해서 PRP-HSR 프로토콜이 사용 가능한 스위치들이고요. PRP-HSR이라는 거는 패럴렐 리던던시 프로토콜입니다. 동시에 두 군데로 패킷을 보내고요. 한쪽이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에 한쪽 패킷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전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제로 리커버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DA820이라는 컴퓨터입니다. PRP-HSR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 장비에서 이 컴퓨터까지 이중으로 데이터 패킷이 들어오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는 끊김없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알람이 열리고요. 원격지에서 고객께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데이터는 끊김없이 전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지에서 새 변전소에 들어가 있는 DA820에 장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알람을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시간이 지나면 원격지에서는 DA820에 CPU가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알람으로 아웃풋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P-HSR의 장점은 기존에 있는 레거시 네트워크들이랑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비에서 기존 네트워크들 RSTP나 다른 리더너시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PRP 패킷들이 최종에 위치하고 있는 PRP-HSR 스위치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목사닷컴 또는 여의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모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목사의 레드박스와 PT 스위치의 중요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파이버책, IEC 61850 QOS, 구스책, RSTP 그루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버책 기능인데요. 광통신에 대해 신호색이나 온도, 동작상태 등의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목사에서 지원하는 파이버책 기능은 이러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SNMP나 릴레이, 이메일, MMS, 로그 등으로 전송해 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EC 61850 QOS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QOS는 Quality of Service의 약자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QOS 기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IEC 61850 QOS 기능이 필요할까요? 잘 아시는 대로 구스나 SV, PTP 패킷은 IEC 61850 어플리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정체가 발생한 경우에 패킷 손실 또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킷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PT 시리즈 이더넷 스위치에 IEC 61850 특수 QOS 기능을 구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IEC 61850의 모든 장치는 크리티컬하고 로우 레벨 IEC 61850 멀티캐스트 패킷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통신해야 합니다. 구스나 SMV 같은 중요한 패킷은 반드시 목적지에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스 SMV 패킷 전송에 우선순위를 두면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만드는 다른 통신에 관계없이 왜곡 없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수신됩니다. 변전소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만족하려면 PIN 기반 솔루션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IEC 61850 QO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IEC 61850 패킷을 위해서 COS의 우선순위 밸류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선순위가 높을 필요가 없는 패킷들이 높은 Q를 점유함으로써 자칫하면 정작 중요한 패킷이 손실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EC 61850 패킷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사는 PT 시리즈 스위치에 IEC 61850 QOS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구스나 SMV 그리고 PTP 패킷을 마치 VIP처럼 대하는 거죠. 다음은 구스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목사의 독보적인 기능인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PTG7728 7828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는 IEC 61850 네트워크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통신 프로토컬입니다. 이 기능은 변전소 네트워크 내에서 위에 말씀드린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여 구스 패킷을 감지하고 그것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구스 패킷의 타임아웃이나 변조 이벤트 경고를 SNMP 트랩이나 MMS 리포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기능에서 유효한 구스 스트링만 허용하도록 구스 설정을 잠그고 변조된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구스 패킷의 타임아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외부의 노이즈나 노후된 부품을 인해서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 이슈 같은 원인 때문에 CRC 에러가 발생해서 구스 패킷이 딜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스카다나 네트워크 매니지 시스템은 이슈를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스 체크 기능은 정확히 어떤 포트에서 데이터 드랍이나 템퍼 또는 타임아웃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템퍼링은 공격자가 마치 프로텍션 릴레이 같은 구스 컨텐츠를 가장해서 파워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공격을 말하는데 구스 체크 기능은 구스 어드레스가 허가되지 않은 이상한 어드레스에서 구스 메시지를 보내면 MMS 알람을 보내고 템퍼 패킷을 차단하거나 템퍼 포트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RSTP 그루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은 RSTP를 홉스 제한으로 인해서 대규모 네트워크 설계를 수행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RSTP 표준 동작으로 인해서 RSTP 링크나 노드가 다운되면 복구 시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도메인이 40개 이상의 RSTP 노드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RSTP 도메인을 분할하면 어떨까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부 설정을 만들고 펌웨어를 변경하고 합니다. RSTP 그루핑은 레거시 변전소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한 변전소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타 제조사의 이더넷 스위치는 스위치당 3, 4개의 RSTP 그루핑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든 릴레이는 오직 RSTP만 지원했거든요. 그 얘기는 타 제조사의 이더넷 스위치는 4개의 릭만 가능했기 때문에 고객의 피로대로 더 많은 RSTP 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더넷 스위치를 구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예를 들어서 PT-7728 PT-G7728은 모든 포츠에 RSTP 그루핑을 지원합니다. 그 파트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절약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목사는 변전소의 시리얼2 이더넷 통신을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제품군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모드버스 RTU2 TCP나 프로핀엣 DMP3 등을 위한 엠게이트 제품군이고요. 그리고 고유한 프로토콜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라면 엠포트를 이용해서 가상 터널링을 그리고 만약 고객이 고유한 컨버전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면 DA 시리즈나 UC 시리즈 같은 컴퓨터 제품군을 제안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트 변전소를 위한 목사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엠게이트 제품의 하나인 MB3660의 데모 영상을 잠시 보시고 이어서 장동철 팀장님이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석세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시스템의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목사의 신제품 엠게이트 MB3660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게이트 3660의 기존 제품과 엠게이트 3660의 차이점은 엠게이트 3660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드버스 통신은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가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스터 쪽에서는 슬레이브 장치와 맵핑이 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각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은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자신의 직렬 데이터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 장치의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도 메모리에서 모드버스 시리얼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기존에 이미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드버스 통신 리퀘스트가 가면 리스폰스가 오는 방식입니다. 4개의 포트에 8개의 어드레스가 있고 각자 데이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장면은 엠게이트 MB3660의 새로운 기능인 인텔리전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퀘스트가 갔을 때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마스터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속도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한 번의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되면 1630ms 1.6초가 걸립니다. 인텔리전트 모드를 사용한 엠게이트 MB3660은 493ms 0.4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들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moksa.com 이나 여의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재수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 페이지는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모사 이더넷 스위치 포트폴리오 입니다. 디네일 마운트부터 랭마운트까지 백베이스부터 풀기가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디네일 스위치 모델로는 PT500 시리즈와 EDS500E 시리즈가 있고 랭마운트 스위치의 모델로는 PT7000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PT7700 시리즈의 경우 모듈러 타입의 제품으로 모듈 삽입을 통해 유연한 포트 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PTG503과 PT7728 PTP 모델의 PRP-HSR 기능은 안정적으로 끊김없는 통신을 지원합니다. 한가지 주목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으로는 PTG7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L2 스위치의 PTG7728과 L3 스위치의 PTG7828은 IEC61850 에디션2 클래스2를 준사하고 변전소의 가혹한 환경에 적용하기에 충분히 경고하며 높은 수준의 EMI 및 충격이나 진동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사의 산업용 컴퓨터 포트폴리오 입니다. 모사 전력 자동화 컴퓨터의 전 제품은 펜리스 IEC61850 IEEE IEEE 1613을 지원합니다. 3유타입의 PRP-HSR을 지원하는 DA800 시리즈 그리고 2유 모듈러 타입 디자인과 많은 포트스를 지원하는 DA700 시리즈와 1유의 올인원 타입인 DA600 시리즈가 있습니다. 목사는 또한 다양한 게이트웨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드버스 이더넷 IP 프로핏버스 DMP 3.0 프로필넷 등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들이 있고요. 이러한 목사 게이트웨이들은 이기념관의 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서세스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태국의 사례입니다. 115-22 킬로보트 변전소에 시범 적용된 사례로 고객의 니즈는 향후 태국 스마트 변전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검증된 기술 및 적용 성공 사례로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구축 이었습니다. 이에 모사 제품이 선정된 이유는 모사의 파워 오토메이션 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컴퓨터를 포함한 IEC 61850 통신 통합 솔루션 제공 그리고 PRP HSR을 동시에 지원하는 레드박스 등이 고객의 목사 제품을 채택한 사유 였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에 적용된 사례로 전력 공급망 관리를 위한 HSR 네트워크 구축 사례입니다. 보호 장치를 MMS 구스 등 IC61850 프로토커 인터페이스 모드를 사용하여 OPC 서버로 이중화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모사는 통합 솔루션 및 전문성 있는 컨설팅 지원을 하였고요. 하나의 장비로 PIP HSR 통합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 제한 그리고 MX 뷰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345kV 변전소의 ES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모사의 주력 제품인 PTG 503 이 적용되었고요. 이 PTG 503 은 웹콘솔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HSR 설정이 가능하기에 유저가 초기 설정하는데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TG 503 은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트러블 슈팅에 위한 이더넷 콘솔 포트를 제공하여 네트워크의 포트 분리 없이 이더넷 콘솔 포트로 접속하여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모사의 솔루션이 적용되어 변전소의 에너지 저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380 132 킬로볼트 변전소 구축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고압 데이터를 중앙 집중 스카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강력한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사는 사전 예방적 자체 유지 관리 기능을 보유한 모사의 컴퓨팅 솔루션인 DA820 시리즈를 제안하여 안정적인 통신 유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더넷 스위치인 PT7528 시리즈를 제안하여 MMS 및 SNMP를 통한 포트 상태 및 파워 공급 상태의 관리 기능을 지원토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독일의 레퍼런스입니다. 스테이션 버스와 프로세스 버스 구간의 PRP 네트워크 구축 레퍼런스로서 고객 요구사항으로는 340km 길이의 긴 전송거리와 링 커플링 모드를 지원하는 PRP-HSR 장비 및 IEC-61850을 준수하는 고사양의 펜니스 컴퓨터였습니다. 유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모사 PTG503과 DA820 IEC-61850 컴퓨터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사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수조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레퍼런스를 끝으로 현재 모사는 전력 분야에 적용 가능한 가장 하위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부터 상위 네트워크인 스테이션 버스에 코어 설치까지 안정적이며 고성능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전력 네트워크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웨비나였고요. 모사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열 시스템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시스템 파워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